수능 시험을 앞두고 세종시 교육청 유튜브로 공개된 수능 응원 영상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종 해밀고등학교, 세종중학교 댄스 동아리와 세종시 교육청 중등 교육과 직원들이 참여해 만든 영상은 신나는 리듬의 랩과 누구나 따라하기 쉬운 동작으로 구성돼서 온라인에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세종교육청은 유튜브의 안무를 보고 따라하는 영상을 촬영해 개인 SNS에 올리면 20명을 추첨해 피자 상품권을 주는 수능 응원 챌린지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